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남시현입니다. 오늘은 파이널컷 사용법이 아니고 모션 VFX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시네마틱 영상 제작 챌린지를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여기에서 챌린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무료로 플러그인을 주고 있거든요.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챌린지는 M. Make It Cinematic이라고 하는 모션 VFX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챌린지입니다.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네마틱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챌린지에 참가하는 이런 방식인데요. 이게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총 2만 2천 달러에 해당하는 지금 상품이 걸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맥북 프로도 주고요. 그리고 이제 드론도 주는 게 있고 소니 알파 A6600 미러리스죠.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등부터 10등까지에 들게 되면은 크레딧 500불 한 50만원 정도 상당의 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 그리고 핵심은 이제 요거인데요. 선착순 300명한테 50불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준다. 모션 VFX 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이 50달러를 이제 크레딧으로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션 VFX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플러그인들 중에서 코어 플러그인들이 있거든요. 좀 비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M-Tracker 3D 플러그인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플러그인인데 이런 플러그인들이 보통 좀 코어템 게임으로 치면 파이널 컷에서는 이제 코어로 작동할 수 있는 플러그인인데 이런 코어 플러그인들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. 네 그래가지고 플러그인만 사더라도 한 200불 이상 되기 때문에 크레딧을 받으시면은 좀 저렴하게 이런 코어템을 코어 플러그인을 사실 수 있는 네 이런 환경을 이제 가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선착순 300명한테 준다고 하니까 조금 여유로운 이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설명이 있어요. 일단은 여기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.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거 누르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. 받으셔가지고 이 플러그인에서 주는 몇 가지 이제 롯 파일이나 자막 템플릿이 있습니다. 이것을 활용해서 시네마틱 영상을 만드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1분짜리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최대 1분짜리 영상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60초인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시네마틱 스타일로 만들어야 된다. 이렇게 돼 있고 60초 안에 이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스토리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획이 잘 돼야 되는 이런 영상을 제작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제작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SNS 채널에 내가 만든 영상을 이제 공유를 하면 돼요. 그래서 뭐 유튜브나 트위터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도 가능하고 해시태그로 앱매키 시네마틱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주고요. 그 다음에 모션VFX라고 하는 이 계정을 이제 태그를 해줍니다. 그리고 설명란에 이제 내가 올린 영상을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. 다 작업이 되면 여기 밑에 보시면 콘테스트에 참가한다라는 버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걸 누르면은 신청서를 쓰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름 적고 뭐 소셜미디어 링크 적고 그 다음에 아이디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이제 제출하면은 챌린지 참가가 끝나게 되는 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챌린지의 핵심은 여기 있는 60초짜리 시네마틱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. 뭐 여러 가지 상품도 걸려 있고 한데 제가 이거 다 읽어봤거든요. 읽어보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1분짜리로 만들어야 된다. 영상을 1분짜리로 만드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어로 제작하셔야 돼요. 이게 전 세계인들이 참가하는 챌린지다 보니까 영문으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한 명당 한 개의 영상만 제출 가능하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만 18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감일 이전에 제출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마감일이 언제냐 8월 17일입니다. 그럼 오늘이 이제 7월 17일이니까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어요. 근데 선착순으로 50불을 만약에 크레딧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좀 빨리 제작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고 결과 발표는 이제 9월 15일경 해가지고 총 10개를 선정합니다. 결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이제 SNS 계정에 올려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제작하실 때 그 상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. 읽어보니까 영상 비율은 관계없다. 그래서 가로로 촬영해도 되고 정사각형도 가능하고 세로 영상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비율은 관계없다. 대신에 개인이 촬영한 영상으로만 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스톡프티지를 쓰면 안 되고 내가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시네마틱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NS 공유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한 곳에만 이렇게 공유하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공유를 하면 가산점을 준다고 해요.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많은 곳에 올리셔 가지고 가산점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이 플러그인 이제 받으셔 가지고 이제 활용하면 되는데 이 플러그인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자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 이펙츠 5개를 주고요. 타이포그래피 7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설치를 해보니까 지금 실리콘맥에서는 여기는 아날로그 필름 있죠? 이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는 오버레이 이펙트 4개가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해보면 이제 글로우 효과를 주는 것이거든요. 네 이렇게 글로우 효과를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오버레이가 있고요. 여기에 럿도 줍니다. 럿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럿이 추가되면서 인스펙터에서 럿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. 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 있는 이 드림 스펙트럼 이라고 하는 럿인데 색감을 시네마틱으로 굉장히 많이 바꿔주는 이런 플러그인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레트로 프레이밍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레트로스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오버레이 있고 자막 같은 경우에도 블러 타이틀 해가지고 블러 효과가 이렇게 들어간 이런 효과들 그리고 뭐 엔딩 크레딧 스타일도 주고요. 그 다음 글리치 효과도 있고 한데 서브 타이틀 이것도 좀 괜찮더라고요.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 자막을 주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를 뭐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 이 중에서 몇 개만 활용해가지고 어차피 뭐 60초밖에 안 되니까 짧으면서도 좀 임팩트 있는 이런 시네마틱 영상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이제 챌린지도 한번 참가해 보시면은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챌린지 참가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런 영상들도 많이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면 그런 영상들도 보면서 약간의 좀 학습이 되는 또 공부가 되는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으니까 시네마틱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챌린지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참가 링크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또 플러그인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